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하셨던 허현준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출판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시민사회 동향 그러니까 특히 탈북자들이라든가 대북관계 이런 걸 많이 보셨다고요 네 시민사회 단체 업무를 했는데 그 시민단체 업무 중에는 탈북자 단체 북한 인권단체 이런 업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포괄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때 파악을 했었나 이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촛불 난동 시절에 가짜뉴스로 난동 부릴 때 중국 유학생들 동원되고 간첩들 동원되고 불순 세력들이 많이 동원됐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의 난파 방송이 그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촛불에 참여하라 뭐 뒤집어라 뭐 이런 난파 방송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파악을 했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북한의 대남 방송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고정 간첩 또는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친북 조직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2014년도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북한의 비난이나 국내에 있는 친북 세력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강도 높게 저항하거나 비난 강도가 높아졌고요 그 시절에 특히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정은 암살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걸 시도했었어요? 네 그게 왜 좀 실행을 하시지? 그게 이제 성공하지는 못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김정은과 김여정이라는 이 책의 그 내용이 좀 자세하게 책 표지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자세히 나올 텐데 그거는 우리가 따로 또 얘기해야지 이 책인데요 김정은과 김여정 마키노 요시로라는 이 사람은 한국 사회신문 기자입니다 일본 기자입니다 일본 기자인데 한국에서 한 15, 13, 14년 서울특파원을 했습니다 서울특파원을 했잖아요 유명한 사람인데 마키노 기자가 쓴 건데 김정은과 김여정의 관계 집중파에 있었는데 이건 또 조금 있다가 2부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정은 암살 작전이 왜 실패로 돌아간 겁니까 이제 경고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2월에 3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의식이 높았고 한미 양 당국 또는 군까지도 양 군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대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016년에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박근혜 정부 내부에서 김정은 제거 작전을 결정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한미 양국 협의를 하고 당시에 오바마 정부는 초기에 반대를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는 식으로 간접적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참수 작전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작전이 우선 김정은 암살하려면 특수요원들이 암살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 내부에 있는 공작원이 암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김정은의 음짐임, 움직임, 동향 또는 어떤 여러 가지 패턴 이런 것들을 우선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러 형태의 분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국정원이 분석을 했고요 북한 안에도 사실은 소수의 반체제 인사가 있습니다 그 반체제 인사들을 통해서 김정은 호위사령부와 연계되어 있는 세력들을 통해서 김정은의 동태를 파악을 했고 특히나 김정은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트스키를 탄다든가 자동차를 고급 벤치 자동차를 탄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떤 이동 경로를 통해서 어느 시기에 이동하느냐 이런 걸 추적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뭘로 암살하려고 했던 작전입니까 그거 이제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독국물에 의한 암살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폭발을 통한 암살인데 딱 참수한 거죠? 고기만 딱 김정은 이동 경로만 딱 주로는 인공위성을 통한 어떤 공격이나 밖에서 어떤 스텔스 비행기 같은 이런 암살 작전이보다는 그 안에서 차량이라든가 스키라든가 이런 데에 폭팡물을 장착시켜서 폭팡물 설치 장착시켜서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고 그와 같은 걸 진행하다가 실제로 실행 단계에 접근했을 때 당시에 북한의 호위사령부가 그걸 파악했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첩보를 어느 정도 들어서 그랬는데 갑자기 김정은의 일정을 변경하거나 여러 가지 동태를 바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2017년도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조선중앙통신에 발표를 했는데요 김정은 암살 작전에 시도가 있었다 생화학물질을 무기로 해서 암살을 하려고 했다 독국물로 암살을 시도했다고 하는 것을 북한에서 2017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당시에 김정은 암살 작전과 연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시절의 김정은 암살 작전은 우리 남한 정부의 단독 작전입니까? 아니면 한미 합동 작전입니까? 미국은 승인만 한 겁니까? 아니면 합동 작전입니까? 미국이 직접 개입한 흔적은 없고요 현재 한국정보기관 즉 방접기관, 대공기관이 개입한 걸로 보이고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중국의 조선족, 북한에 있는 반체제 세력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정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정말 아쉽네 성공을 했으면 성공을 했으면 남부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CIA가 하고 우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더 성공했을 텐데 CIA가 오사마빈 라덴도 잡았고 알자와 힐이 아주 그냥 위에서 무인기로 딱 운전사도 타격 안 하고 딱 알자와 힐이만 잡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김정은 딱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반대했잖아요 북한의 핵시설 파괴하는 거 미국에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때 승인만 했었어도 핵은 없을 거고 그런데 그렇죠. 한국의 중요한 사실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를 제거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기회도 그렇고 2016년도 중요한 기회였는데 당시에 오마 정부는 상당히 주저하고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김정은 암살 작전에 대해서 네. 다만 박근혜 정부가 확고한 입장에서 그걸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승인했는데 우리가 작전이 노출됐나 보네 요즘에 간첩단들이 많이 모잖아요 드러난 게 제주도, 창원, 진주, 전주 간첩단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는데 그때도 간첩이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첩보가 누설됐나 보네 청와대도 간첩이 있었을지 모르네 행정관 같은 분이 다른 행정관 중에 하나가 간첩이 아마 그 정도 일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참모들이 알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아마 국정원 중에서도 최고위급 정도만 아는 특수정보, 특수비밀정보였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 나갔다기보다는 북한에서 실제로 호위사령부나 이런 비밀첩보망이나 어쨌든 보안을 관장하는 쪽에서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반체서들에게 움직임, 동향이 포착되면서 김정은의 스케줄, 활동 이런 걸 변경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강력한 김정은의 암살 작전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게 설로만 또 돌아다니는데 설마 그랬을까 이렇게 안 믿었어요 그런데 행정관님이 이렇게 확인해 주시니까 그게 지금 뒤늦게 믿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 암살 작전 같은 게 이루어질 수도 있네요 암암리 그렇죠. 우리가 2004년도에 용천역 폭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정일이가 중국을 방문했다가 기차로 들어오고 1호 열차를 타고 들어와서 몇 시간 후에 용천역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우연하게 화물 열차가 사고 났다는 설도 있는데 북한에서는 바로 그 사건 이후에 김정일이 무슨 지시를 했냐면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휴대폰 사용 이곳과 별도로 국제정보기관이나 여러 기관에서 국가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모사드가 사실은 시리아 과학자를 암살하기 위해서 터뜨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시리아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기술을 전수한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인도와 시리아가 그런데 시리아 과학자들이 당시에 그 시기에 용천역을 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발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김정일의 열차 시간하고 만일 동일 시간대에 그 사건이 일어났으면 김정일이 암살되는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강력하잖아요 그 작전력도 좋고 우리나라 국정원은 이스라엘 우리 국력은 이스라엘보다 큰데 모사드의 국정원이 거기는 좌파 정권이 없고 우리는 좌파 정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보기관의 어떤 운명과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과 같이 국가 체제가 적어도 가장 강력하게 중동 지역에서 자기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어떤 국가의 특성도 있고 정보기관은 사실은 정권이 손대지 않는 게 이스라엘 특징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손대서 다 작사를 내놓잖아요 DJ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방첩 기능을 다 박사를 내놨잖아요 북한에 5억 달러를 준 박지원 같은 인물을 국정원장에 원장을 시켰으니 말하면 뭐합니까? 북한과 내통할 만한 의심 있는 사람을 국정원장 시키면 의심이라고 그럴까요? 의아스러운 게 그때 행정관을 하셨다니까 천추의 한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촛불 난동에 의해서 그런데 그 시발점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만약에 미국에서 초창기부터 막아줬으면 여러 가지 여론 환경이라든가 어떤 성명을 통해서 한미동맹 국가나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막아줄 수 있는데 미국이 방치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국의 전승절에 막루의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갔어요 중국 전승절이라고 하면 미국이 6.25전쟁을 폐망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거길 왜 올라가느냐 그래서 그때 미국에 밑보여서 결국 촛불 난동은 그냥 좌파들의 득세에 미국이 방치했다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승절 관련해서도 당시에 청와대 안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내에서도 전승절에 가서 실제로 그런 중국의 어쨌든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적국의 그런 수장들과 그런 걸 행사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전승절 내부의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었냐면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거냐 결국은 중국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중국이 강력하게 북한을 뒤에서 지금 조종하고 있는 셈인데 가장 큰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대국인데 중국을 활용하지 않고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제어할 수가 없다 그러려면 결국은 중국을 한국편으로 유도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 전승절 그런 입장은 누가 강하게 했습니까? 박근혜 행정부 시절에 내부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사결정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는 저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보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 의견을 여쭙어요 그랬더니 전승절에 참여하는 게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밝혀서 저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서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그거는 묵살당했구만요 결과적으로는 그건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죠 아니 저 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렇게 참모들이 어리석었으니까 아니 중국이 북한의 핵을 막아줄 거라고 지금도 순진하게 될 생각들을 하니 아니 북한은 절대로 핵 포기 안 할 놈들이고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어떻게 압박해서 핵 포기하도록 만들 놈들이 아니에요 그걸 아직도 모르고 박근혜 정부 시절도 쏟고 그러고선 전승절 막루에 올라가시니 도대체 그러니까 당하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순진하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마저 순진하게 당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렇죠 이제 그중에 중국기대론 중국활용론 뭐 이런 것들이 정제적으로 활용하고 나이스하게 그런 거를 해야죠 북한의 핵을 해결하는데 중국이 해결할 수 있다? 그건 환상이죠 그렇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니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북한의 핵을 중국이 나서서 해결해 준다고요? 하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문제가 확고히 정리됐으면 사실은 중국과 관련된 정책도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을 통해서 중국의 공산당이 어떤 세계전략을 펴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확인되죠 사실은 그 시기에 그걸 확실히 깨달았어야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참 이 참모들이 중요한데 참 아쉽습니다 그때 막루에 올라가지 않고 대중관계는 경제적으로라든가 어디 외교적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잘 관리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막루에는 올라가지 말았어야지 아니 중국의 전승절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같이 화이팅을 해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중국이 그때 6.25전쟁이 이긴 거야? 중공군이?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왜 가서 그렇게 니네 자유민주주의 지켜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게 뭡니까 그게? 그렇죠 한미 양국의 갈등 요소가 될 만한 일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예요 강력한 동맹국의 보호가 아이고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CIA에서 공작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적극적인 공작은 아니겠지만 적극적인 방어를 그냥 안 해버리니까 손을 털어버리니까 결국은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죠 거기 그새 또 반대로 이때다 하고 또 주사파 등 간첩들은 이때 무너뜨리자 미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약간 벌어졌다 이때가 찬스다 그냥 집중포화로 태극기를 무력화시키고 그냥 촛불 난동으로 난리를 치니까 어 어 하다가 그냥 한 방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에 미국의 고위급이나 정보기관에서 강력한 시그널을 줬으면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 적어도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체제가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됐어요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비토를 놨으면 그냥 가만 놔두니까 중국 전승전 망루에 올라간 사람인데 탄핵당하든 마든 탄핵 되는 게 안 낫냐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백악관하고 CIA가 그러면 모종에 오히려 그렇게 독려하는 작업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독려는 안 했겠지만 하여간 관망만 그냥 관망만 했죠 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관망만 했죠 그 사이에 중국은 난리를 치고 중국 유학생 총동원 연변적이고 광화문에 총집결하라 지령 내리고 북한에서는 난파방송 해가지고 그냥 간첩들이 뭐고 다 독려하고 지하조직들 주사빠 지하조직들 아로다 이석기다 뭐 그냥 막 그냥 해가지고 소용돌이해 그냥 거기다가 뭡니까 당시에 그 저 뭐 저 우파당이 이름 뭐죠? 하도 당이 이름이 바뀌어서 그때 미래통합당 바른미래당이요? 아니 바른미래당은 반대 유승민 이준석한테 본대가 뭐였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62명이나 배반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냥 훅 넘어가버린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게 국내 문제이면서도 사실은 국제적인 한미문제 그리고 자유동맹체제를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 자유동맹체제가 균열이 생기면서 그 여파가 작동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김정은 암살 작전에 실패한 것도 아쉽고 막루에 올라가서 실패한 것도 아쉽고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셨습니다 그럼요 그럼요